식초가 건강에 굉장히 좋죠? 그렇습니다 식초가 정말 여러가지 효능이 있는데요 긴 녹화에 지치신 여러분들의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비만 예방에도 좋고요 또 피부 미용에도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죄송한데요 저희 냉면이요 원샷 해야 되나요?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신영환씨 첫번째 미션 주세요 전원주씨 라인 자 한 분씩 좀 면을 좀 드셔주세요 푹 담궈서 식초 좀 드셨어요? 많이 드셨어요 맛을 아 이게 진짜 냉면은 한쪽 한 라인 밖에 없거든요 맛이 어떠세요? 어우 끝내줘요 눈끝이 살짝 떨리시는데 너무 맛있어서 그러신거죠? 네 네 너무 맛있습니다 네 네 맛있습니다 그래요 은지현씨 은지현씨 드세요 은지현씨 드실게요 많이 많이 찍어서 한번 찍으세요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이 정도면 됐죠? 네 후루루 끊지 말고 곡물을 한번 찍으시고 이렇게 푹 담가주세요 쭉 담가서 드세요 쭉 담갔어요 후루룩 어이구 후루룩 쭉쭉쭉쭉 그냥 기침 왜 하시는 거예요? 기침 왜 하시는 거예요? 기침 왜 하시는 거예요? 아니 기침을 해 네? 기침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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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한데 은지현씨 자리 되게 멀잖아요 여기까지 시큼해요 이게 저 냉면 CF 찍는 것처럼 많이 좀 맛깔라게 좀 너무 적은데 양이 어 진짜 맛있는데 맛이 어때요? 종현씨 원래 그런 거는 면 먹고 난 다음에 국물도 같이 먹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종현씨 네? 좀 전에 면을 씹지 않고 그냥 삼치셨어요 원래 좀 석리가 좀 급해서 좀 시원해져 석리가 급해서 원래 면을 그냥 넘겨요 몸을 시원하게 시원하게 들이키세요 시원하게 네 아잠깐만 목에 넘기는 소리가 안 나는데요 소리까지 들려야 돼 거기까지요? 종현씨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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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아 연기 아 연기 잘하시네요 예 예 예 쉰 건 아니죠? 한 번에 한 번에 오우 오우 잘 먹는다 끄지 말고 끄지 말고 끄지 말고 야 배고팠구나 김채는 진짜 이상하면 안 먹거든요 예 예 예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런거죠? 녹는 김이 네 식도를 딱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딱 따가워요 네 그러면 선우효옥려씨 라인 먹자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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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라고요? 이준씨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준씨부터 너무 네 혹시 냉면은 잘 우러난 육수 맛이죠 저는 국물을 한번 쭉 들이켜 볼게요 이준씨부터 국물 한번 먹어 국물이야? 네 쭉 들이켜 주세요 이준씨부터요 저 각도가 국물 벗는 각도가 아닌데요? 별로 안 식큼해요 근데 제 것이 진짜인 것 같은데 저 맛있어요 제 것 드셔보세요 이 친구가 미각을 이러면 자 이제 키씨 국물을 한번 쭉 마셔볼게요 자꾸 면들만 먹으려고 그래 자꾸 흠 키씨 국물 드시라고요 시러울 것 같아요 아 그래요? 이건 식구를 넣는 게 아니라 식초를 싸네 흠 피씨 육수 냄새가 어떤가요? 드셔보실래요? 맛있어요? 원래 잘 먹어서 네 쭉 한번 드세요 쭉 매력적이야 정말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아요 어때요 맛이? 정말 젓가락이 필요 없네요 이거 얼마 주면 드시겠어요? 얼마 주고 사먹고 싶으세요? 돈을 줘야 돼요?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선우용연씨 국물 한번 드셔볼게요 네 맛만 봐주세요 진짜 맛있다 저기 혹시 며느리가요 네 이렇게 냉면을 해오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? 흠 흠 흠 흠 흠 흠 이렇게 해오면 흠 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흠 흠 흠 이 웃음으로 우리 채연씨 아이는 냉면을 드실 만큼 다 드셔보고 춤으로 좀 표현해주세요 국물 한번 드시고 국물 한번 드시고 국물 한번 드시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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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냉면 아내들은 네 식초를 확 먹으니까 몸이 저절로 유연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냉면 파는 클럽 같네요 하하 네 김효진씨 네네 한번 좀 드셔보세요 네네 어우 진짜 어우 진짜 맛있게 드시죠? 어우 여진씨가 근데 아 근데 냉면을 눈에 살기가 아 아 아 냉면을 그렇게 주윽듯이 버렸네 너무 맛있으니까 맛이 느껴지나요? 아 국물 한번 드시고 음악 드리겠습니다 국물 한번 드시고 자 쭉 음악 주세요 오 오 야 야 아 아 오 이 맛 이 맛입니다 이 맛 이 맛 이 맛이에요 야 이 맛입니다 이 맛입니다 저기요 효진씨 네네 굉장히 세 보이세요 그렇죠 이 냉면이 사람을 두세게 만드네요 맘을 독하게 먹으신 것 같아요 나나씨 표정 보세요 신종환씨 보입니까? 나나야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저 표정 네 냉면 좋아하죠? 네 네 아니요 네 아니요는 뭐예요? 아니 좋아해요 먹고 싶어요 빨리 먹고 싶어요? 네 드세요 지금 자 공부해 주십니다 과연 어떤 맛일지 오 음악 주세요 임기 저 진짜 냉면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마음만 흔들네요 광희 씨 네 얘기할 때 톤을 조금만 낮추면 안 됩니까? 네네 좀 낮춘 거라 냉면 먹을 때는 그 톤에 낼 수 있어요? 냉면이요? 네 낼 수 있습니다 냉면 먹으면서 아 맛있다를 한번 그 톤으로 한번 네 먹어볼게요 잠깐만요 조금 싸워요 근데 천천히 천천히 괜찮아 근데 맨날 비빔냉면만 먹어서요 물냉면이 얼마 짠지 몰라요 잠깐만요 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야 거인 씨가 면이 면이 들어가는 도중에만 조용하네요 오 오 오 ullah 아 오 한글자막 by 한효정